오는 9월 25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2015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주제가 어릿광대의 꿈으로 확정됐습니다. 안동축제관광재단은 어릿광대를 통해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공연을 위해 노력하는 춤꾼들의 모습을 올 축제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축제에서는 전문 어릿광대인 탈놀이단 광대승천의 퍼포먼스와 현대감각으로 창작한 신하회별승구 탈놀이도 소개됩니다. 안동축제관광재단은 축제기간이 추석연휴 및 문경세계군인취역대회와 겹쳐 예년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안동축제관광재단은 축제기간이 추석연휴 및 문경세계군인취역대회와 겹쳐 예방대의 공연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. 안동축제관광재단은 축제기간이 추석연휴 및 문경세계군인취역대회와 겹쳐 예방대의 공연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. 안동축제관광재단은 축제기간이 추석연휴 및 문경세계군인취역대회와 겹쳐 예방대의 공연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.